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홍보남 저는 바로 출발한수입니다 출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또 우천폰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에게 또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갤럭시 Z 플립4 그리고 또 갤럭시 폴드4 자 여러분들 우천폰에서 사전예약하시면요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 자 그리고 추가지원금 할인 최대 35만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체 사은품 클리어 케이스 고속 무선 충전 탁상용 시계까지 증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우천폰을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홍보남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출발 우투더 영투더 우 영투더 거투더라미 하나 둘 셋 우투더 천투더 본 바투더 런투더 검색 하나 둘 셋 우천폰 자 저희 우천폰 들어가시면요 갤럭시 Z 플립4 폴드4를 사전예약하시면 다양한 할인 혜택과 그리고 또 다양한 사은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와우 와우 한 번 더 와우 하나 둘 셋 와우 공시지원금 그리고 다양한 선택약정할인 우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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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원금 우우천폰 선택약정할인 우천폰으로 검색하세요 우리 꼭 한 번 시간 되실 때 한 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우천폰 그리고 또 갤럭시 Z 플립4 그리고 또 갤럭시 Z 폴드4 사전예약 홍보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천폰으로 휴대폰 저렴하게 그리고 또 좋은 최신 휴대폰 사전예약할 수 있는 그러면서 다양한 할인 혜택과 다양한 또 사은품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은 우천폰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우천폰 우우천폰